안녕하세요. 바둑 입문이 옥집과 공배의 19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. X 표시가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공배고요. 그리고 이곳은 옥집이 되겠습니다. 흙이 X에 놓고 공배에 놓고요. 자, 백이 공배에 놓았을 때 단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이곳이 바로 가짜 집, 옥집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공배는 이곳, X 두 군데가 되고요. 옥집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이곳은 옥집이고요. 이곳은 공배. 이곳도 흙집도 백집단인 공배가 되겠습니다. 흙이 둘 차례입니다. 옥집이 되는 곳을 이어보세요. 그럼 옥집이 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 되겠죠? 지금은 옥집이 어딜까요? 공배는 이곳과 이곳은 공배고요. 두 개 되면 결국 이곳은 옥집이 되겠죠? 이어야 되는 옥집, 옥집입니다. 가짜 집이죠? 지금도 공배가 두 개고요. 옥집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X 표 두 곳을 뜨게 되면 공배죠? 이곳은 흙집도 백집단인 공배고요. 그리고 이곳은 가짜 집, 옥집이 되겠습니다. 바둑이 끝나려면 이 공배를 다 뜨고요. 옥집도 없어지면 바둑이 끝나겠죠? 지금도 X 표시는 공배가 되고요. 지금 이곳은 옥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공배 두 개와 옥집 하나가 있네요. 바로 이곳이 옥집이 되겠습니다. 공배가 두 개가 있고요. 바로 이곳, 옥집 가짜 집이 되겠죠? 공배 두 군데가 있고요. 옥집은 가짜 집 이곳입니다. 공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옥집은 여기 한 곳이 있네요. 공배 두 개와 옥집 하나가 있네요. 지금도 공배 두 개가 있고요. 바로 가짜 집, 옥집이 하나가 있습니다. 바둑은 다 끝났고요. 공배가 두 군데가 있고요. 이곳이 바로 옥집 가짜 집이 되겠습니다. 공배는 이곳과 바로 이곳이 되겠죠? 이곳은 물론 옥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공배 두 개를 한번 찾아볼까요? 공배 하나, 공배 둘. 그럼 이곳이 옥집이 되겠죠? 지금도 이곳은 옥집이고요. 공배는 바로 이곳 하나, 두 개가 되겠습니다. 공배가 하나, 둘, 그리고 이곳은 옥집이 됩니다. 공배가 한 개, 두 개, 이곳은 옥집이 되겠죠? 공배가 한 개, 두 개, 이곳은 옥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공배가 하나, 둘, 옥집이 한 곳. 공배가 한 개, 두 개, 이곳이 바로 옥집이 되겠네요. 공배가 이곳에 하나, 둘, 이것이 옥집이 됩니다. 지금도 이곳이 공배가 하나, 이쪽도 공배가 하나, 바로 이곳이 옥집이 되겠습니다. 바둑 입문이 옥집과 공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바둑은 사랑입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